우리 유드래곤 님이 그 차에 걸터 앉으시는 거죠? 그럴까요? 자 앞으로 나갈까요, 그러면? 아, 뭐야?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지금 너무 다소곳하시니까 정면에 다리 이렇게 내리시고 아, 이렇게 좀? 예 터프하게 좀 아, 나 안 보여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, 오케이, 오케이, 좋네요 저기 지금, 잠깐만, 앞이 안 보이니까 잠깐만 지금, 잠깐만, 앞이 안 보이니까 잠시만 어디 있어야 돼? 누나, 어디 있어야 돼? 야, 너 술래잡기 하니? 어디야? 야, 좀비로 오리로 아니에요, 형 안 돼요, 눈이 보이면 안 돼요 발을 좀 와이드하게 벌려, 오빠 어, 나 좀 떨어질까 봐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포즈를 해본 적이 없다, 형 오케이 멋있다 오케이 됐어요? 네, 됐습니다 아,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안 보여서 오, 멋있어 재생이 여기 프로듀스 멤버가 있어서 어? 프로듀스 하는 멤버 프로듀스 하는 멤버 같다고 프로듀스 가지고 진짜 잘하지 안 하면 agles 알지?